물량 3개 나는 이거 이거 가는 건 별로 좋아 승전용을 그냥 자 압도적인 통 어이씨 그렇단다 또 질 수 없지 전멸은 흐름이야 뭐야 이 또라이새끼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어머 제넌은 바람이 듀오하고 싶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넌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재용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신통점상에다 좋아요 하고 댓글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? 게이득